오늘의 그 한방 빵 쏘는 총알은 X배에 딱 관역을 겨누고 있었어야 돼 몽상님 날씨 왔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장이 끝났고 복귀 살짝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거 같아요? 오늘은 V자의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저 아침에만 보고 못 봤습니다 아 장마감을 못 보고 급하게 바빠가지고 일로 왔구나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거죠 어제로 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6% 상승 정고점 근처로 다시 한번 점프를 팍 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TSMC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AI 등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뷰가 다시 한번 세게 부각받는 날이었어요 기다리던 소식 중에 하나예요 대만 2.6%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1.34%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4.18% 하이닉스가 3.7%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일 날짜에 3.97% 합치면 여기도 7%대 삼성전자도 몸통이 꽉 찬 종가 최고가 마감했죠 지수는 끌어 당겨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이제 잦아들었다 이렇게 볼 순 없지만 방향성을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기다렸던 12연발 리볼버 권총에서 오늘 또 두 방째 빵 하고 쏜 날이었죠 우리는 데이터대로 행동하기로 했으니까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 갭으로 떠서 양선 마감했으면 한 방 빵 쏴야죠 그리고 오늘의 그 한 방 빵 쏘는 총알은 반도체에 딱 관역을 겨누고 있었어야 돼요 평소에 공부했던 종목들이나 보유한 종목들 아니면 신규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하루였고 종목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확인 도장을 빵빵 찍어주는 하루였습니다 뭐 편하게 보는 하루였는데요 개별 종목의 급등락은 아직까지는 안정화는 안 돼 있어서 다음으로 당연히 또 다음 주로 연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계열이 보이네요 코스닥은 0.28%이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올라가고 2차전지 빠졌다는 소리죠 2차전지 라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오늘 음성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좋았다 코스피 200 아까 말했다시피 삼성전자는 몸통이 꽉 찬 종가 최고가 마감 움직임이 좋았고 하루 종일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400만 주 이상 산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몸통이 끝에 딱 최고가로 끝난 하루 자 이 상태에서 반도체 시장이나 반도체 회복이나 앞으로 출하량 증가나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를 뚫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던져야죠 거의 확률적으로는 나는 이미 뚫렸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자리 지나가고 나면은 21년도 최고가인 15만 500원의 고점을 또 앞두고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좋은 추세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에서 엔솔은 전조점 테스트를 하는 하루였습니다 차트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예요 반도체 업종은 전고점 만들고 늘렸다가 전고점 돌파하려는 에너지 2차전지 업종은 전조점 만들고 반등했다가 전조점을 깰까 말까 한 이미지 업종이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세는 점진적으로 지금 강화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80만원 초반 두 번째 90만원 이런 허드를 앞에 남겨두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여기는 추위가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진 않고요 기아도 아직은 마찬가지 2차전지 라인은 거의 다 비슷하네요 전조점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딱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지지가 나오면 쌍바닥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하향 이탈을 한다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은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지금의 2차전지 종목들의 이런 자리들은 체크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네이버도 작은 박스권을 상단에서 꺾여서 중심선으로 일부러 내려오고 있는데 중장기는 돌았고 카카오도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중장기는 돈 상태입니다 정렬해보죠 조선주 7% LG 이노텍 오랜만에 7% 반등 전체적인 기조가 전조점을 깨고 반등세라서 지켜봐야겠죠 신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기도 한 6% 정도 반등 두 개 더 오른 것 같으면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쪽 소식이나 갤럭시 소식이나 아니면 이런 전자기기 쪽에 현재 재료가 되는 비전프로 같은 XR 기기 움직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크래프톤 일부 반등 그 정도의 날이었고요 하락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제자리 바이오업종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몇 개월 전에 시가총액 2등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SK하이닉스가 따라잡았고 현재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쉽사리 깨지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장에서도 애플을 MS가 따라잡아 버렸잖아요 이거는 그 두 개의 성격을 공통으로 하면 반도체와 AI 시대 여기로 직결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의 돈들이 그런 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나라에 해당되는 섹터의 대표주들이 초강세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거래대금 풍성전자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됐고요 두 번째 제주반도체 특정한 만약에 보유자라면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이 종목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추세가 한 번에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음봉에 아니면 밑고리가 아주 길게 달린 은봉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추세에 대한 끝을 쌀이 판단하기 어려운 차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엔캠이네요 이런 거죠 이거 지금 오늘 종가로 마이너스 18%의 거래량 곱절로 터졌어요 이게 장대음봉의 거래량 터진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전해액 사업으로 2차 전지 업종 전체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는 하얀 기조를 보일 때 전해액 사업군의 대장 엔캠이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금일 오전만 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를 딱 달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액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결론은 이 딱 오늘의 모습만 보면 변곡에 대한 확인을 완전히 해 준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딱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뒷단에서 같이 움직이던 전해액 라인들이 순식간에 가격이 빠지는 그 현상을 오후장에 우리가 볼 수 있었네요 직장인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스탑 로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하이닉스 두 번의 상승이 어마무시한 거다 힘이 이렇게 세게 들어간다 그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 제자리 걸음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2월달 MSCI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애널리스트 간에도 지금 의견이 달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충족을 다 완벽하게 한 상태라서 반반의 확률이지만 못 들어가도 무조건 다음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까나리아 바이오 점으로 하한가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아무도 못 파는 거죠 점으로 하한가 이틀 연속 하한가인데 못 파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터진 날이었습니다 뭐 몸통인 신약 개발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면서 나온 연속 하한가라서 당분간 볼 리가 없죠 에코프로 마이너스 4.96% 여기도 금일로 전저점을 깼고요 에코프로 BM은 전저점은 아직 먼 상태 포스코딩스는 전저점 테스트하는 라인까지 간 상태 전공정 장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HPSP 무증 권리락 이후에 다시 한번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리토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과 관련돼서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시장에 노출시키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시장에서 빵빵 뉴스가 나오자마자 역사적 신고가 밴드 위협하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주나 스케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플리토 많이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뭐 이 정도고요 탑 30 한번 보죠 첫 번째 사안가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웰킵스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사안가인데 딱 보니까 오늘 자본 감소 체크가 돼 있네요 무상 감자 했을 것 같고요 옛날 이름으로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과거로 따지자면 감자를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재무 상태를 띄웠고 오랫동안 정지됐고 보유자들한테는 아주 다행으로 관리 종목 안 들어가면서 상상 재개가 됐고 급등락을 하면서 2년 3년이 지나서 지금 개별적으로 또 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감자 현재 차트상의 흔적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감자입니다 이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해서 해석한다면 그만큼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많이 없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개별 상승 인터플렉스 우리가 PCB PCB 하는데 연성이 들어간 PCB 우리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해요 구부러질 수 있는 PCB 가령 이런 폴더블폰 사이에 들어가는 PCB 그리고 오늘 올라간 재료는 갤럭시 링에도 연성 회로 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인터플렉스를 상한가를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진짜 많이 터졌고 중간에 6월 달에 고점을 한 방의 거래량으로 터지는 강력한 상승이었습니다 몸통을 보면 이런 거예요 XR 기기의 출현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반지 이제 나오죠 우리 손목에 차죠 나중에 눈에도 놓쳐 핸드폰을 진작에 들고 있었죠 비전프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기에 대한 확대가 일어나니까 이 모든 기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렌즈, 연성 회로 기판 그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맥커스 반도체 업종에 시가총액이 조그만 반도체 유통 관련 회사입니다 오늘 상한가 아주 이쁘장하게 올라왔고요 원래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서 반도체 업황이 강하게 움직일 때 수급이 쏠리는 경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오늘 상한가 같고요 AI 관련 소프트웨어 라인에서는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부로 거의 역사적 신고가 완성을 하는 모습이네요 중간에 윗꼬리 자리가 있지만 몸통으로 뚫은 자리로만 생각해도 그냥 역사적 신고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LS 네트워크스 EBS 투자증권 인수하는 거에 대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플리토 언어 데이터와 AI 시대의 실시간 통역 드리머스 컴퍼니 음원 제주 반도체 시그네틱스 조그만 반도체 알루코 알루미늄 관련 사업자 철도나 자동차나 이런 관련된 부품 사업자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철도 관련돼서 그런 이미지 등 개별적인 모습 좀 보여줬고요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애들은 당연히 정책 관련 움직임들이고요 유니퀘스트 이런 것들도 다음 뭐가 있을까요 KTCS KT 그룹에서 작은 종목 최근에 상장한다 상장한다 하는 섹터 중에 인터넷 은행 라인들 두 개가 있어요 토스랑 K-뱅크 토스 관련 주로 작은 종목 중에 E월드 이런 거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K-뱅크 관련 주로 브리지텍 이런 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K-뱅크 같은데도 KT가 이제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KT를 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KTCS나 KTIS를 건드는 거죠 녹십자 웰빙 태반주사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테크윙 장비 장비들이 조금씩 강해지는 이유도 HBM 같은 반도체에 관련된 니즈가 워낙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눈에 뻔해다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에서도 우리가 저 탄력성인 반등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전일 날짜의 TSMC 주가 상승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비단에서 전공정 라인 후공정 라인 이제는 가릴 것 없이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을 반도체 장비주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이오테크닉스 오늘의 13.52% 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 찍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시청이 꽤나 덩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13% 상승이니까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가령 전공정 장비 대표주로 HP, SP 같은 거 그 다음 후공정 장비 대표주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을 딱 묶어 가지고 생각하는 시장인데 한미반도체는 그냥 조용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금일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글뱃 뜬금없이 11% 이글뱃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건 겨울철 동물전염병 같은 것들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죠 이글뱃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대성미생물 중앙백신 이런 애들이 묶어 가지고 서로 돌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가 번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진작에 시장에서는 알고 움직였고 추가적인 가격 밴드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구전자 이런 것도 아까 인터플렉스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진어텍 삼성전기 인터플렉스 더구전자 공통점은 전자기기 부품들 근데 전자기기에서 시장에서 현재 핫한 섹터는 새롭게 출시되는 여러가지 엑셀 관련 기기의 확산 이런게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이 다수가 많고요 그리고 시장의 성격이 틱하고 바뀐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자리 어제 엊그제 이번주 초반만 하더라도 다 에너지 관련 땡땡 석유들 땡땡 해운들 식량 관련주들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잠식하고 있었잖아요 실제의 긴장도는 악화될 지언정 중동에서의 긴장도는 악화될 지언정 시장에서의 긴장도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그중에 대장은 반도체였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이야기하는 하루였습니다 당연히 급하게 떨어지고 오래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상한 분들 많고 짜증이 나는 분들 많은데 금일에 이런 움직임들이 중첩되고 중첩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딱 한 방 더 노리면서 지금 관역을 다시 한번 겨누고 다음주를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주말에 밀림 공부 잘 하시고 다음주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또 연결 지어서 잘 해석해서 장마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소리 다 났어요? 아직입니다 아 연기하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T.U. 아 더워 여기 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으으으으으 마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성공했어 어우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애셋에서 둔팅! 저스트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 씨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3개 3개 4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